오늘도 변함없이 정프로의 징징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프로의 방과 후 징징쇼 오늘은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정프로는 물론 마이너스 많이 난 것도 있고 적게 난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정프로의 약간의 투자 나름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ETF 안 한다 했거든요 ETF를 하나 했습니다 ETF를 두 달 전쯤인가요? 석 달 전쯤에 누가 나오셨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지금 중국의 전체 분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중국이 정책적으로 미는 육성하는 그쪽의 산업은 차별적으로 파괴적으로 갈 것이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저도 동의했죠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살짝 또 대타로 진행했구나 그래서 중국의 그런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쪽으로 간다면 어차피 내가 중국 본토 주식 사기 쉽지 않잖아요 100주식 사야 되고 아예 못 들어간 노도 있고 그렇다면 그걸 대신 사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거에 한번 태워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불과 3개월 전에 그게 딱 시작을 했습니다 상장을 한 거죠 저는 이런 ETF는 누군가 손 타기 전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들어가려고 나오는 날 생각했는데 나오는 날 못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몰라? 만 원 시작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럼 만 180원 DTF는 쭉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어딨냐 제가 OTP 빨리 찾아갖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만 280원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최고가 아니야? 사상 최고는 아니에요 사상 최고는 아니고 만 300 몇십 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8400원 8400원까지 내려갔죠 S.O.L. S.O.L.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 합성 S.O.L이 저기 친한 거 아니야? 가만두지 않게 아 S.O.L. 죄송합니다 S.O.L. 내가 ETF는 난 이렇게 빠진 줄 몰랐어 ETF는 나는 그래도 뭐 ETF인데 아니 뭐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막 20%씩 그러네 ETF로 20% 이상 빠졌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 네 아 이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ETF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그리고 거래량 보니까 야 나 오늘 오늘 이거 내가 만나 보니까 920주예요 거래량 거래도 없어? 오늘 그나마 좀 오른 게 920주 야 그건 좀 문제네 거래대금 800만원 800만 800 어기 아니고 800만원 근데 얼마나 시산데 자기는 저요? 좀 샀죠 얼마 500만원 넘어? 500 좀 넘죠 지금까지 거래량 다 산 거네? 아니 아니 오늘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그렇죠 그렇죠 오늘 하루 거래량을 제가 아 지금 막 늘어났다 내 얘기가 오늘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거래가 정말 너무 적네요 진짜 아니 그리고 딱 하루에 5000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딱 거래하더니 이것도 유동성 저거 한서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총이 100억 100억 정도의 시총 그러니까 한 달 딱 거래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ETF 중에 굉장히 안 좋은 걸 고르났네 이게 그리고 중국 과창판 지수라고 중국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다고 하진 마시네요 신성장 기업들 키우는 그 지수 그걸 벤치마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안 좋잖아요 중국 시장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육성한 산업만 산다고 했는데 아 나 ETF는 난 이렇게 갈 줄 몰라요 그러네 난 그래도 ETF인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ETF 중에서는 진짜 소용주다 그치? 너무 적어요 거래도 안 되고 아니 ETF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게 뭐냐면 중국 자동차 2차전지거든요 그렇죠 전기자동차 2차전지 그거는 없던데 네? 아 그거 솔라액티브인가요? 저는 뭐 그거는 안 샀는데 그거는 계속 막 거래도 않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5천 원 들어왔는데 같은 날 산 것 같다는데 그래갖고 와 이거는 이렇게 거래도 없고 이렇게 가격도 빠지면 야 저 이거 봐 카우보이 K가 5천 원을 내셨는데 저랑 같은 날에 당하시는데 저도 그거임 유유 아 빠르죠 빠르셨네 딱 3일인가만 딱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야 ETF가 나 이럴 줄 몰랐어요 이게 신한자 사무중에서 이번에 만든 거네요 보니까 저도 이게 소울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소울 브랜드로 딱 붙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이제 내놨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중국 과창판 지수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골고루 사놨어요 보니까 구성 종목을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전혀 모르는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다 중국 기업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 지금 이쪽 기업들 주가 흐름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반영해서 좀 빠져버린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간다고 좀 볼까요 야 원래 신한자산운용이 지난번에 저거 나와가지고 그때 탄소 배출 건 아 잘됐죠 그거에서 잘됐거든요 네 잘됐죠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내가 들어가서 그런가 진짜 이럴수록 진짜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나 때문인가 딱 나 들어간 말고 아니 아니 그건 정프로 때문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정프로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ETF가 있나 미국 주식은 ETF 없고요 미국 주식은 종목이 있죠 뭐 있어 퀄컴 또 그 다음에 무슨 다니모 사이언티픽 아 그것도 역사적인 거잖아 90% 다니모 지금 그 정도 아닐까 한 80 정도 아닌가 지금 좀 올랐을 거예요 아마 내가 왜 그거 물어보냐면 있잖아 해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진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런 예를 드는데 만약에 정프로 고3 때 반에서 5등 하고 있어 그러면 시험지를 맞출 때 누구랑 맞출 때 저 뿌듯하나 누구랑 맞출 때 친구 중에 20등 한 친구도 있고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있잖아 내가 뿌듯한 거는 뭐야 내가 자신감이 있는 거는 나보다 성적이 안 좋은 애랑 그렇죠 그렇죠 얘기해서 야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나 금융지수가 낮은 나라에 투자하는 게 훨씬 쉬울 것이다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완전히 반대예요 해외 투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미국부터 시작하는 거야 세계 1등 여기가 표준이니까 아 근데 왜 내가 반에서 5등 정도밖에 못하는데 전교 1등 하면 내가 주눅 들어서 거기 가면 내가 후드러 맞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선진 시장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역사가 길고 하니까 되게 촘촘하게 제도화가 돼 있고 불확실성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은행이나 PB 이런 분들은 가급적 신흥국 투자를 많이 권하는 경향이 있어 왜? 거기가 쉬워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한국이면 베트남 정도는 충분히 커트를 할 수 있는 느낌 전혀 반대돼요 경제 수준이 낮으면 나눌수록 어려운 과목이에요 난이도가 더 어렵지 훨씬 어렵지 베트남에서 먹을 확률을 하고 미국에서 먹을 확률은 물론 이제 먹으면 많이 먹을 수는 있겠지 브라질만 해도 그렇잖아요 브라질 지금 들어가서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신흥국 투자 혹은 신흥국 중에서도 신흥국도 이제 나누잖아요 이머징 마켓이 있고 프론트 마켓이 있고 그러잖아요 일로 국력이나 경제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예를 들면 나미비아다 금융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막 밑으로 보잖아요 아 우리보다 한참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투자를 안 하는 게 어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 큰 시장이긴 한데 순서가 만약에 ETF를 사려고 했으면 아 미국의 핵심적인 ETF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거를 샀어야 된다 순서를 좀 잘못했다 그렇죠 아니 저는 그래도 사실 제가 중국 직접 들어가 물론 직접 들어간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역시 중국에도 마이너스 7,80 된 애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개별로 들어갔을 때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ETF로 들어간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적응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차이나 여미사님 어떻게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국의 중국 성장산업에 베팅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뭐 주로 반도체 기업 2차전지 기업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지수거든요 과창판 쪽이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이제 그 반도체 굴기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위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계속해서 중국 중시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이게 지수 보니까 20% 가까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고점에서 아마 그때 사신 것 같아요 지수 그대로 반영했네 지수 그대로 이제 거의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국이 살아나면 가는 건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상해도 아직 셧다운돼 있고 또 미중 갈등도 여전한 상황이라 제가 중국 중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 같던 이치까요? 잘 모르겠네 근데 이 종목 토론방 들어가 봤는데 한 두 달 동안 글이 한 10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만 지금 12개 12개 정 프로가 책임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 이 종목은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는 정 프로가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근데 분명한 건 이쪽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중국의 규제 산업은 아니라 육성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 같은 건 엄청 규제라는데 이쪽은 중국 정부가 무조건 키우는 쪽이니까 결국엔 분위기 덕다르면 나중에 회복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언제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육성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 육성회비 때 못내가지고 손 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육성회비 어릴 때 육성회비 좋은 선생님도 많습니다 아니 내가 선생님 욕한 게 아니라 학교 시스템이 문제라고 애들한테 얻어가지고 그걸 하냐 학교 돈으로 해야지 자 오늘 정 프로의 징징쇼의 주인공은 또 참 근데 정 프로 버라이어티 하다 국내를 넘나들면서 ETF까지 우선주까지 아 이게 설정 아니야? 뭐가요? 진짜 있어? 당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버라이어티하게 투자를 하냐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작년 6월임 6월이죠 그때 돈 있으면 그때 있는 돈 다 들어갑니다 일단 한 500,000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없잖아요 없으면 이제 또 모읍니다 모의면서 계약 어떻게 되나 쭉 보죠 쭉쭉 떨어지죠 그럼 또 한 몇 달 아니면 한 7,8개 지나서 또 그동안 모였던 돈 다 들어갑니다 그러냐? 나는 지금 있잖아 내 계좌를 이렇게 받거든 3개월, 12월 이후에 거래가 한 번도 없었더라고 사자도 없고 팔자도 없어 작년 12월 이후에 작년 12월에 작년 12월 달에 연말에 약간 파인튜닝 좀 하고 한 번도 없어 거래가 근데 그냥 뭐 쭉 가는 거야 쭉 가는데 야 그렇게 신규 투자를 하는구나 막 샀다가 돈이 없어서 못 샀나 너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좋잖아 야 이거 동부제철 상한가 좋다 동부제철? 동부제철이 상한가 치면 대한제강도 가야죠 아니 이거 이제 쌍용차 인수 때문에 간 거라서 야 상잔이 130만대 계속 공방을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런 종목은 이제 시장이 핫한 종목이니까 안 사더라도 보기는 한 거다 금호석이 많이 빠지네 이제 이 케이지그룹 회장이 곽 회장님이거든 성함은 내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M&A의 규제야 M&A로 그냥 완전 성공한 자수성가형 아 CS인도 많이 빠지네 CS인도 많이 빠진다고요 지금 바람이 안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프로 정프로의 징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사실 이제 제 종목이 거의 다 나오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징징이 안 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인지 아마 거의 알긴 아실 거예요 몇 종만 남았으니까 징징 씨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한번 제가 또 고민을 한번 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서 징징을 이어갈까 내가 대안을 줘볼게 대안을 줘볼게 김종민 아 김종민 거기 너무 해맑자 해맑다 징징이 안 나올 것 같아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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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오실 수 있나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건 그쪽 사정이고 일단 나는 이렇게 상의가 간다 이거야 전화번호 일단 있으니까 김용만 김용만? 어 김용만? 김용만 우리 동네 나 동갑이야 그분이 많이 말아두셨을 것 같은데 김용만 씨 별명이 있잖아 뭐죠? 연예계 증권투자의 탕탕이라고 탕탕? 탕탕탕탕 잘라친다 김용만 노웅철 씨도 유명하죠 그분과 쌍벽을 이룬 분이 또 한 분 계시지 지석진 지석진 씨 지석진 씨 지석진 씨 유명하자 아니 제 것도 못 보는데 어떻게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분들 후보로 한번 저희가 불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셔서 참 모셔가지고 네 자 하여튼 오늘 점프로의 징징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미주 해체됐단다 참 그러시 미주만 너무 잘 나가 러블리즈 러블리즈 상의스럽죠 러블리즈 내가 미주 처음 만났을 때 미주니? 그랬잖아 미주 일본에서 활동하는 있죠 있죠 있잖아 미주 씨 투자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려우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기회에 tat 커피ерж covering 고맙습니다 어머 greeting 여러분 éf